오늘은 통증과 간질환에 특효를 보이는 사위질방 세순 식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위질방은 미나리아 제빗과 낙엽 덩굴성 식물로 전국의 상과들에서 흔하게 자생해 있고 길이 3미터까지 자라게 됩니다. 잎과 줄기는 수레나물이라고 하여 봄철 세순을 뜯어 식용할 수 있고 백근초와 여의라는 양명을 씁니다. 옛날에 걸음을 걷지 못하던 환자가 아침에 이 약재를 다려먹고 저녁에 걸어다녔다는 일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위질방 맛은 맵고 따뜻한 편으로 몇종의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허 논문에서는 비화간 대장에 작용하여 불면증과 복수증, 요로감염 식염수종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방에서는 뇌졸중과 요통관절염, 잇몸통증, 안면신경마비,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여러 통증을 멈추는데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간염 25명과 만성간염 및 간경변 94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완전히 나은 사람이 45명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간기능이 정상에 가깝거나 호전이 된 사람이 42명, 무효 5명 악화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간경변 복수 28명 중에서는 치료 후 복수가 없어진 환자는 10명, 복수가 뚜렷하게 내린 환자는 4명이었습니다. 복수는 소변과 함께 모두 배출이 되었으며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인 환자는 당일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통과 위장병이 있는 178명이 환자를 사위질방으로 치료한 결과에서는 한 번 약을 쓴 후에 94%가 2개월 이내에 위통이 감소되었고 무효는 6%로 나왔습니다. 이때 줄기와 뿌리를 가을과 겨울에 주피를 벗겨내고 잘게 썰어 햇볕에 건조시킨 다음에 약재로 씁니다. 뿌리는 거필을 제거한 다음 2주 동안 바짝 말리시면 독성이 거의 빠져나게 되고 1회 10g씩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 1리터를 붓고 다리시면 됩니다. 사위질방은 전반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은 좋으나 뿌리에는 클레마틴이 독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별히 법제를 잘해서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위질방은 오래 저장해 두었다가 쓰게 되면 약효가 많이 감소되는 약점이 있어 필요시에 적당량씩 채취하여 쓰셔야 합니다. 식용으로 쓸 경우에는 봄철 연안어린 삽과 줄기 윗부분을 뜯어 사용하시면 되고 줄기 밑부분까지 채취하면 뻣뻣한 맛이 나게 됩니다. 먼저 솥에 소금 한 줌을 넣은 후에 물이 끓게 되면 세순을 넣고 3-4분 정도 데쳐줍니다. 그리고 독성작용이 있어 하루나 이틀 정도 물에 꼭 담궈두었다가 깨끗이 세척한 후 식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사위질방은 묻혀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볶아서 먹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맛도 더 좋습니다. 볶음 양념에는 당근과 양파, 찜, 마늘, 과일, 요소, 참기름 등에 몇 가지 양념만 넣고 볶으면 되겠습니다. 맛은 약간 고기처럼 씹는 식감과 부드러우면서 쌉싸름한 맛도 조금 있습니다. 그 밖에 된장국에 넣고 끓이거나 건조시켜 묵나물 볶음으로 먹을 수가 있지만 유독 식물임으로 중독되지 않도록 너무 과다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위질방은 잎과 꽃뿌리 줄기 전체가 생것일 때 수포나 피부염을 일으키는 접촉성 아네모닌과 마취를 일으키는 독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에 데쳐서 충분히 우려낸 다음 먹어야 하고 독성분은 열에 취약하여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위질방 같은 독초일수록 생명이 위태롭기도 하니 약재로는 그 쓰는 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